안녕하세요 선아입니다 여기는 태국 푸켓 파통비치 근처에 위치한 마사지샵이에요 저는 아래층에 있는 방에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아래층이라고 좀 폐쇄된 느낌이 아니라 큰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또 물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서 개방감이 있었어요 음 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자연 속에 있는 기분이랄까 마사지가 끝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되게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에 적어놓을게요 오늘 제 오케잉 나중에 꼭 넣어볼까요? 머리를 이용해 주세요 소스를 진행해주세요 맛있게 먹방book 과연 좀 많이 넣어줄게요 오늘의 전geben한 크림이 정말 좋아하는 날씨였습니다 всей 사진을 찍어냈는데 오늘의 전 Program 이제 인간은 김가루 뼈들로 만들 수 있도록 settings 이제 뼈들로 만들어요 마지막 삼겹살 마취해주고 또 한꺼번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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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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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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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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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nerals. 안녕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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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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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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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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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n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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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rmonー alluded them out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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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기분좋은 영상이었으면 좋겠구요. 모두 잘자고 좋은 꿈꾸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